슈프리머 아이디가 엑스페릭스로 변경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솟을 때가 어떤 거 터졌죠? 자 무상승자가 터졌죠? 그런데 터지다 보니까 이게 시초가가 그냥 바로 시초가가 상한가로 간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왜 떨어졌냐 이거예요 아니 이미 이렇게 떴을 때 무상승자에 대한 호재보다 지금 국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무상승자가 터지면 당연히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시초까지 다 걸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고 떨어지고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이게 무상승자가 터져도 무조건 호재가 아닌 게 이미 옳을 대로 오른 놈이 무상승자 때문에 떠오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언론에서 무상승자 6배 지급한다 등등 별 난리를 쳐도 결국 피해보는 건 여러분이다 언론 손동질을 하는 게 특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세력 작전하는 새끼들이 특기자 언론 손동이잖아요 이게 맞죠? 자 이집트는 엑스페릭스로 소개를 해야겠죠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지문 판독, 여권 판독 이런 다이온매틱 이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록, 인증 이런 필수적인 디바이스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고 자 이렇게 뜬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플러스 2차전지 화학제품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한솔케미칼에서도 조동용 회장이 지문 사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장도 엑스페릭스가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사업을 하면은 회사도 크겠다 혹은 또 벌을 받겠다 해서 신사업을 추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신사업을 추가한다 해볼게요 향후 3년간 이 신사업에 대한 매출 안 나옵니다 거의 3년간은 준비기간이에요 진짜 이거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런 이제 세력 매집주를 건들 때는 진짜 냉정하게 봐야 돼요 냉정하게 아니 오를 대로 오르겠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가겠지가 아니라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12일만 봐도 보세요 9일부터 다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특히 12일날 완전 사들었잖아요 그냥 또 이렇게 하고 근데 얘들 우리 실적을 볼게요 매출이 아니 1년에 200억도 안 나와요 시가총액이 2천억이 넘는데 심지어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잘나봤자 28억이면은 지금 PR 100배에요 이런데 지금 무슨 얘가 뭐 무슨 전망 좋은 사업이 있다고 결국 끝은 여기에요 얘들이 내려오면 다시 이 자리를 회개한다는 얘기에요 기업은요 무조건 실적에 따라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영상에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 해먹을 때까지 해먹어야 돼요 자 작전이란게 뭐에요 여러분들 주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은요 선물거래가 안돼요 콜옵션 푸드옵션 선물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도 돈 벌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푸드옵션이 주가 떨어지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게 안돼요 그냥 말 그대로 개잡주입니다 솔직히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얘가 주가 올린 다음에 한 번 절대 안 해먹어요 두 번 세 번 더 해먹습니다 우리도 한 번 더 따라갈 거예요 분명히 한 번 더 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주가 뿡 내려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엑스페릭스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 자 지금부터 단타로 진행할 거예요 단타 하루 등락폭이요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20% 사이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평균 한 15% 왔다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요 단타 충분히 가능해요 하루에 두세 번만 먹어도요 한 20% 수익 된다니까요 단타로 하루에 이런 개꿀종 그냥 흔히 말하는 꿀종목이에요 꿀종목 이제부터 얘는 이렇게 왔다갔다 행보만 계속 해주면은 저는 뭐 한 달만 해줬으면요 저는 1년치 6목 다 볼 자신 있어요 진짜 이 종목 한 개로만 여러분들 그렇게 다가가 되고 어차피 수급 붙으면요 수급표 나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급표 매수 잔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매수가 주가가 은봉으로 끝나요 이러면은 안에서 통정거래 들어간 겁니다 반대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플러스로 끝났다 양봉으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그널이 왔을 때 아 이제 작전을 시작하는 거구나 얘들이 강제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린 거예요 임의적으로 안에서 이런 이거는 잡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수급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단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수급을 제가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수 매도를 함께하면은 제가 저 할 때 같이 사면 되잖아요 그냥 제가 엑스페릭스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저와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같이 매수 매도해요 저와 저와 같이 매수 매도하면서 함께 단타 해보는 거죠 그리고 수급 이제 새록수급 붙는다 싶으면은 홀링해서 그대로 끄집어 올리고 이런 거 이렇게 벌어야 돼요 새록매집주는요 여러분들 뭐 진짜 뭐 이거 말도 안 돼 얼토앙토 안 하게 막 20만원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시샘 보세요 아 시샘 뭐 20만원 가면 뭐합니까 결국 다시 2만원까지 떨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입마들 실적이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계속 그 주가를 유지할 거라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해야 돼요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분들의 이 아직 주식을 잘못 배우신 분들 그리고 좀 아직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제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초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제로 번호로 자 X 두 글자 X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 확인하고 제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게요 함께 오셔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면서 단타로 수익 보시고 이런 세력 매집주는 어떻게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지 배우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홀로서기 해야죠 언제까지 남들 정보 받아가지고 할 거예요 홀로서기 해야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잡으셔라고 해서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X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카톡방 못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제가 X페릭스 대응 전략 자료집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 매출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거 이 수급 일정한 수급이 붙으면요 세력들이 또 매도하는 시점이 와요 사는 시점이 아니라 이때는 주가의 급락을 의미해요 이때는 우리 모두 싹 다 던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카톡방 못 들으시면 이거대로라도 따라 하셔야지 여러분들 손해를 안 보지 수익은 없고 맞죠? 그래서 카톡방에 불가피하게 못 들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X페릭스 X페릭스라고 다섯 글자 다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지만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라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세요 진짜 이렇게라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 되지 아무튼간에 지금 또 여러분들이 갈팡지팡 원래 손해가 나면은 이 사람이 냉정하지 못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 투자에 관해서 이 좀 정말로 좋은 거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티비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